어디 활동할 때 늘 따라붙는 게 오빠 이름이에요. 썸물 한 번 타본 적이 없어요? 그때 여자친구 있었을 때니까. 채원 씨가 불편했던 이유가 형수님이어서. 일찍 나왔을 때도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루 자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거의 원년 멤버였습니다. 대기실 같이 쓰시죠? 콘서트 중에는 따로 따로 써. 이번에 녹을 때 한 번도 못 써.